봐주세요. 저도 안 해본 거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머리도 약간 오늘... 자 요님 감사드립니다. 우리 제 사랑하는 스태프 친구가 열심히 해줬어요. 메이크업 연준나가 열심히 잘 해주고 진짜 여기는 눈이 다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될지어다. 아 진짜 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은데 시간 이게 되게 은근 짧거나 여러분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회사에 계시면 감사합니다. 여기 동네가 진짜 좋은 게 예쁜 음식 아 예쁜 카페나 음식점이 진짜 많아요. 감사합니다. 원래 그리고 제 방에 여러분 피아노 있는 거 아시죠? 그래서 피아노도 쳐드리고 싶었거든요? 우와 아파트 이름 미치지 아파트야. 나 처음 봤어. 여러분들도 같이 응원해주세요. 여러분들도 같이 응원해주세요. 소통 좀 해줘. 어떻게... 소통 좀 해줘. 여러분들도 같이 응원해주세요. 그리고 그리고 전체 에너지가 잘 쉬어요. 두 번째 동화 하나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두 번째 동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베이콥스 레더 제 좋아하는 커피샵 자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 와 이러니까 나 진짜 유튜브 된 것 같다 I will order coffee Yes, I like coffee 감사합니다. 여기 제이콥스 레더 강남구 신사동 백산무가 지산문지 메뉴 진짜 많죠? 메뉴 진짜 많죠? 맞아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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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~!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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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지금 제이콥스 레더라는 카페에요. 저희 회사 쪽에 있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Fraser, 한번 해 april, َّ en회66mm 안녕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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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는 건데 어제 차 뒤에 보고 있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전해주려고 같이 샀어요. 저희가 요즘 곡 작업도 계속하고 고맙습니다. 커피 마시는 게 기억댕. 이게 어떤 게 가장 좋은데 생각될 때까지 생각하는 게 맞춘 수 있는 것 같고요. 오늘은 너무 좋은데 제가 저녁이로 저는 그렇게 만들 Breakfast 가지고 있는 거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. 그리고 이 장바구니는 그런 걸 가든 너무 좋은 데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1층 매니저님도 계신데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호은이 형에게 남겨주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